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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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정도면 같이 줄여도 되겠다 지금 뽑히들 잘했네 내가 지금 뽑히면 되게 시끄러울텐데 사운드카드 자체가 없어서 마이크를 업그레이드 했더만 증폭키니까 장난아니죠 아 그래요? 잡음도 저 오늘 평생님이 그거 사운드카드 보내주셨던거 왔어요 오늘 뭐니야 사운드카드? 네? 사운드카드가 뭐예요? 사운드카드요 그니까 뭐냐고 어디꺼 원래 어디꺼인지 모르겠어 하하하하 뭐 만약에 안맞으면 평생을 새로 다른거 하나 구해서 적당히 해야지 장거리가 쉬운게 아니야 운전 아무리 좋아해도 실제운전 장거리 힘들어요 게임도 마찬가지 제일할때는 다음날 100개 보니깐 사운드카드 playing 분명자 한 번 더 잘 사용해으면 이렇게 사운드 여기로 세김 여기로 찍기도 홍보 그래서 이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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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원. 저는 프라마 도착이요. 나는 어딨냐? 좀 더 가야되네요. 220원. 200까지 나니까. 지금하고 많이 차이 안나. 사실. 만원도 다 산거지. 많이 달라? 렉이거든요. 원래 동영상 찍을 때. 약간 사양이 높아지지. 자원을 좀 잡아먹어가지고. 화면은 커서 렉걸리는게 아니라. 해당도는 조정할 수 있는거잖아. 녹화되는 해당도는. 1920으로. 1080 필요할지. 720 필요할지. 녹화는. 녹화 자체가. 이제 좀 잡아먹는거지. 그냥 큰 화면 하나로 해도 좋아. 프랩스가 좀 잡아먹어. 내가 지금 쓰고있는 블랙버스. 찍는거 보세요. 프랩스도 CPU는 장악하지요. 스프리티. 내가 쓰는거는. CPU 안 장악한거고. 그래픽 약간 장악한거거든. 저부터 나와..뭐? 저부터가 뭐냐? 야 큰 화면으로 하면은 이게 달라 나니까 세개로 하면은 이게 쓰리웨이가 지금 아 트리플 모니터지 그게 이제 기술이 좀 안좋아가지고 아니 전부 다 안나오지 고개 돌려야지 그게 늘어져 보이는 상황이잖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나보더라 늘어져 보이는거 어쨌든 뭐 트리플 모니터로 하면 뭐 좋게 해야지 전기세 걱정은 하냐면요 그레이패카드 두개 달아가지고 아니 그니까 거기서 거기야 프랩서가 하나 더 있잖아 뭐냐 그거 하나 더 있어 오캠도 괜찮은데 그니까 어쩔 수 없어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쓰면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게 단점이 뭐냐면은 4기가 단점 4기가 밖에 녹화가 안돼 4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그 때문에 지금 신경쓰야겠다 시간으로 녹화가 되면 좋은데 용량으로 녹화가 되나보니까 금방 끊기지 블랙박스 영상이 15분인가 20분 밖에 안들어요 30분 30분은 돼야되는데 제가 프라아 도착했어요 어 그러게 정국홍아 나 도착이야 형님 도착하셨어요? 응 저 프라에서 기름 먹고 갈려구요 가자 야 여기 렉있다 오우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어제부터 프라아에 사람 많다 여기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7시리즈 쓰고 있어요 방송국에 있습니다 다시 써버리 얘기죠 30명 넘어가면 이건 40명 넘어간다 지금 40에서 50명 그나마 지금 덜 생기는거야 이거 어제 어제는 진짜 많았어 어제 모니터를 넘어갔어 어제는 내 모니터를 넘어갈 정도면 60명 넘는거거든 650 얘 왜 안가지? 얘 아예 멈춘거냐? 가자 나 밥 안먹는데 밥 안먹고 아직이야? 응 540은 조금 무리해 풀옵은 안돼 타민이 어딨어? 예요 가자 자 영국으로 가죠 그 모니면 비계시지 음악처럼 통관한다 저 니 마피아 야 260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옛날 그래픽으로 260 이상 내 그래픽카드가 260급이다 하면 풀옵된다 1080 비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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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저게 데모 받아서 한번 해봐 스팀에도 데모 있으니깐 데모 다운받아가지고 너네 뭐냐 하물 너네 뭐냐 하물 저요? 다 어느 아스틸렌 몇 톤이야 다 18톤이요 타민이나 11톤이요 응? 11톤이요 어렵진 않겠고 너 1차선이냐 2차선이냐 알아서 피해서 와라 말도 안 묻지 말도 안 묻지 목소리가 말도 안 묻지 이상areth 이게 갑자기 막 상원한 lambda 애티 불안한데 유 Ah5 핫 yIS 그러게 나온다 하더라고 전부 포함되는거 데모 있어 유회사건 데모 있었네 옛날 건 없네 장거리니까 좀 빨리 가야될거야. 그래야 2시에 도착한다. 패치가.. 어? 어 패치가 된거 같더라. 니가 사서 해봐. 널 산다며. 앞에 카메라가 있다. 110자리. 카메라 무시. 80이랜다? 90이 아니에요 여기는. 평균 속도는 120. 달려보자. 64? 42는 뭐야? 420, 200은 뭐야? 1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왜냐하면 근데 보통.. 650이 들어 가던가? 6s 들어가던가? 7샹 보다가 코너에서 빨랐었죠. 700리터 들어가던가? 어, 700리터 엄청 맛있어 적당히 거리두고 따라와 이렇게 이렇게 달래 창모드 렉이래 창모드 렉 창모드 렉 아, 엔진 고전 엔진 고전 엔진 안 고쳤어 응 수리는 배송 끝나고 이 게임을 렉 있으면 못한다 지금 끊기는 건 이건 자연적으로 끊기는 건 어떻게 할 수 없고 화면이 멈추죠? 렉이 아니라 엔진 고전 렉이